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 이런 종목들은 빠졌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매도 나오는 게 더 많이 변동성을 주면서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하락한 종목을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시청 높은 종목들이 상승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혼조 상태인데 플러스 0.06%고요. 다운이 0.3% 하락했고 S&P 오븐이 0.13% 하락을 했으니까 그냥 혼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국제 숙렬이 계속 떨어집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요즘에 보면요. 국제 숙렬이 계속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떨어진다. 계속 그렇게 논리를 펴왔는데요. 지금 10년 만에 국제 숙렬이 2.85%입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죠. 저희 3.2 같던 거 아니에요? 진짜 완전 폭락입니다, 이 측도. 2년 만에 국제 숙렬이 2.5%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다일러드스는 지금 104. 우리 워낙 어제 장중에 129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득점이 보였거든요. 왜 이런가? 이거는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이나 금융 긴축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기의 위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얘기들은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CPI 발표하고 나서 오늘 일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쉽게 되겠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둔화되겠냐. 그래서 CPI가 빠르게 둔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수급적 요인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쎄요. 제가 보도를 본 게 아니고, 그냥 뉴스만 봤는데요. 지금 아크케이가 마이너스 80%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진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이요? 네, ETF가요. 그 동안에 ETF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콜과 로스컷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건 대표적으로 아크케이만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 성장 빌대크를. 그런 데도 많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주고 하락할 것 같습니다. 주 시장은 참 사람을 신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돈 남원이. 펀드 언제 나오냐고 대기하고. 맞아요. 그날 막. 아크케이 말고 또 다른 새로 뭐 하나. 뭐 하나 출시한다고. 출시일이 언제냐고. 그랬었죠. 또 그걸 따라서 거기에 연동하는 ETF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아크케이 인버스 대박 났겠네. 샤크. 샤크. 어제는 그런데 좀 올랐습니다. 한 5% 올랐습니다, 그 케이가.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어제 빅테크 말고 나머지 종목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강법으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 버틴다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내 마무리 단계, 미국은 좀 마무리 단계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나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저점을 찍었다 이런 표현보다도 6주가 나라 그랬잖아요. 반등 좀 하지 않겠냐? 그러고 있는데 그 끝물에 가서 우리 시장이 좀 미국 시장 역량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6% 하락해서 2,55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의 하락은 환율이 1,29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환율 역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이 3.77% 하락했습니다. 그저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지수로 빠졌지만 체감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어제는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77% 하락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 보면 디지털 콘텐츠나 IT 소프트웨어 종목들 있잖아요. 게임, 위메이든 10%, 컴퓨터스 12%, CJNM 12%. 다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장대모을 주면서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비슷한 종목들도. 지금 이건 시가층의 상위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같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체감치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익을 추종하지 못하는 성장률이 급력한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똑같고 우리 시장도 똑같고 그렇게 연동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은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수급을 보니까 큰 매물이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환율 영향이 가장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데일리로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 금리 얘기하다가 양적 기축 얘기를 하다가 시장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관심이.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연준은 향후에 2, 3회 정도의 50pp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하향하지 안정하지 못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경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관건은 빨간 거치로 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필요한 거죠. 5월, 6월까지의 2개의 CPI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프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중국 봉쇄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고요. 참고로 중간에 써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나스닥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에 마이너스 30% 났습니다. 과거에 마이너스 30% 이상으로 폭락했을 때는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08년 리먼발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0% 났었고요. 팬데믹 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20에서 30% 정도에 하락한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간은 평균 1.6개월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적 분석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기간이 중요하냐면요.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매도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도하고 나서 좀 가벼워져야 시장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국 시장은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수는 빠질 만큼 빠졌다? 참고로 2018년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18년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그때도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출을 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시장이 금방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때.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5% 빠졌다가 그다음 달에 약간 반동 줬다가 그다음에 또 15%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하락폭이 마이너스 22.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은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펀드들의 마진코리아 로스컷 수급적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크로시화학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지금 눈치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 시장을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모멘텀을 얘기할 건 없어요. 여전히 그냥 계속 상승 중인 환율 때문에 외국인도 매도가 지속하고 있다. 결국은 환율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환율이 안정화되려면 어떤 어떤 요일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어제 기관들이 중소형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이 없는 성장주들 그런 쪽 위로 급락을 했고 사실 게임주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에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10% 이도 될 게 맞는 그런 어제 하락이 나타나서 굉장히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소극적 보급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좀 기다리자 여기서 내가 뭘 해서 액션을 취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지금 시장의 경과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뉴스로는 못 보고요. 들리는 제가 아는 쪽에 들리는 쪽으로 지금 현재 좀 조심스럽지만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은 게 있었는데 아예 지금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리커창이? 네. 비판하고요. 월스트리 저널의 기사입니다. 글로벌 경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요? 정치적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액면으로 보는 게 아닌 다른 이유... 원래 경제는 리커창 거거든. 원래.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데 시진핑이 그거 다 그냥 자유분증 다 하다가... 2인자 뭐 인정은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글로벌 경제 악화 속에서 중국 경제 침체를 유발한 일부 조치들. 이걸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하나가 제로 코로나 정책. 또 하나는 공동무유 정책. 이걸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 제일 잡은 게 공동무유 정책이잖아요. 공동무유 정책 때문에 경제 보유 정책을 그동안 안 했죠. 그런 정책들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독자적으로 경제 보유 정책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공급망 안정화가 지금 공급단의 물류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충지에 물류 제거금 시스템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안정화를 위해서 국영 전력기업의 보조금, 속탄발전기업의 보조금을 지어서 에너지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인프라 부약을 위해서 리츠 상품을 통해서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가계 부분은 학자금도 일부 대출 이자에 대해서 일부 면제한다. 이런 조치들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량을 지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중국에도 굉장히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직접 투자나 아니면 지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정책은 이번에 보셨지만요.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나 글로벌 시장, 주시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나 또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오는 자료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09년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올해 외국인 순매도가 14.8조인데요. 코스피 12조, 코스닥 20.8조 매도를 했는데 보유시총 기준으로 4월 말 기준으로 27.6%라고 합니다. 지금 한 30%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한 27.6% 4월 말 기준으로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도 대거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보유 주식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비중은 낮아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유 주식도 매도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월평균 매도가 올해 3.4조인데요. 2020년도에는 2.1조였고 2021년도에는 2.2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경은 세 가지죠. IT가 안 좋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는 거고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는 당연히 연초 대비 원화가 굉장히 약세. 지금 1290원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은 수급적 요인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T와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올해 2022년도에 코스피의 순매도가 12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IT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최고점 대비 지금 32% 알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위안은 아니지만 TSMC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TSMC도 빠졌어요? TSMC? 별로 생각 안 하신데요. 비슷하게 빠지지 않았어요? TSMC의 고점이 얼마 전에 몇 개월 안 지났어요. 삼성전자 먼저 빠졌고요. TSMC는 고점이 150달러거든요. 지금 87달러입니다. 반토막이에요? 42% 나왔습니다. TSMC는.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TSMC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빠졌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상당히 우리가 모르고 강구하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중앙아시아 포함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외국들이 제일 많이 파는 데는 터키거든요. 중앙아시아 빼고요. 우리 아시아 쪽에서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고 대만입니다. 대만 많이 팔았어요? 대만이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비중으로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대만이 제일 많이 팔고 있고 2위가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대만도 IT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외부분들이 어디 쪽에 많이 팔고 있냐. 국가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섹터는 IT였다라는 거예요. IT였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라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IT 철강 조선 건설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약 50편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외국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 내용을 쭉 보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원화가 약세가 둔화되면서 원화 강세가 전환이 돼야 되고요. 경기도나 부분은 쉽게 될 부분은 아니니까. 단기간으로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IT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IT로 들어올 거냐. 단원적으로 들어올 거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기관 투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들어오고 보고서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하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고 어느 정도 유추는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단신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제가 방송을 여기서 하고 있었죠. 트랜스포스에서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부터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급 부족으로 얘기하면서 랜드 플래시 가격은 한 5에서 10%까지 상승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랜스포스가 또 좋지 않은 뉴스를 내놨습니다. 하반기 랜드 가격 상승을 하는데 5에서 10%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0에서 보합 플랫하거나 한 5% 상승의 그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전쟁 중급 봉쇄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IT 제품 수요 감소로 인해서 예상보다 수요가 감소되면서 공급 가행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트랜스포스의 추적이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를 좀 봐야겠지만요. 물론 전제가 앞에 있습니다. 항상 이 원문들을 보면요. 제가 그걸 다 읽을 시간은 없어서 앞에만 딱 키워드만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급 봉쇄로 소비 심리 위축.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풀어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어제 리먼발 금융위기가 유사하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당연히 좀 비슷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리먼발 금융위기라는 게 서프라임 보기지능 사태 때문에 거기서 금융시스템의 금융회사들이 소위 돈의 경화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리먼브라스가 파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루나가 97% 하락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더 하락해서 99%라고 1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루나 앞에 가요. 루나. 그래서 이게 두 루나 테라가 폭락 후에 거래 정지가 됐고 여기에 연동해서 블록체인 시스템도 일시 중단했다. 다시 해제했다 이런 유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걱정이 이게 우리 규제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었으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까 그게 좀 제가 궁금하고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이나 그리고 가상화폐 얘기를 할 때 코인 얘기할 때 이쪽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인 거래소 관계에 있는 분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코인 하시는 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주식 투자자 중에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비중을 따졌을 때 주식 투자자가 코인을 안 하시는 분은 많지만 비중이 작지만 코인 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하십니다. 코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도 하고 주식하는 사람 중에 코인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중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혹시 있으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 주식 시장에서 보면 주식에서 소위 뱅크라인이 발생한다든지 로스컨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또 매우기, 마직코인이 발생한 매우기에서 또 다른 주식을 팔고 연세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 있었을 때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인에서 내 코인이 확 빠져서 손실이 많이 났어.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아서 이걸 할까?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주식의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도 살 수 있고 돈 부담도 살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은 전체 시장에서는 보면 유동성이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되면서 이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 작년인가요? 빌황이 또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결국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도 그것은 한국 사람이더만. 눈알로나. 그런데 뭐 너무 그렇게 한가리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산 종목이 더 많이 빠진다. 미국 기업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단점이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현명하고 빨라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결과 안 좋아졌거나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마 5년, 10년 이후에 가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파란산물시장 이런 데가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피가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엄청나게 제약을 받은 거지. 내가 볼 땐 유태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이에 돈을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거든. 베팅의 민족.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가 지배하던 나라지. 그렇잖아요. 어디 얘가 돈을 밝히고 그래?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사실 그게 2020년부터 좀 양성화되면서 확 분출돼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이후에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나쁜 일도 있다는 얘기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됐겠죠. 사실 빌황이 완전히 최고였죠. 그리고 이번에 맞는 저것도 문제가 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저도 숟가락 얻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좀 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금융투자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첨시화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예전 책에 제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증권회사의 문을 여는 순간 망한다. 증권회사 문을 열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증권회사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는 이제 도박장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 직원은 뭐야? 카지노 딜노스장이야? 그랬는데 그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뀐 거는 사회적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저절로 바뀌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그 문화가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높으신들이 대부분 많이 원래 자산이 많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증권사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요. 우리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신노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신노동이 있는 거거든요. 감정노동과 정신노동이 엄청나게 있으면서 공부를 해서 이걸 냈는 건데 그렇게 발언하신 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발언 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이걸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현 부장님 25년 투자했죠? 26년? 7년? 27년 됐습니다. 입사한 지. 저는 30년 했잖아요. 정프로 4년 했잖아요. 얼굴 혈색을 보세요. 많이 한 순서대로 혈색이 안 좋잖아. 술을 드셔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게 몇 밤인데. 솔직히 한 천밤은 잠을 못 잤을 거야. 그렇습니까? 천밤? 잠을 못 자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군요. 내가 그랬잖아. 시장에 그을렸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뉴스 식상계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웰스파고에서 포드와 GM의 투자 의견을 두 단계나 하향했습니다.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습니다. 자동차를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거 수사했다고 자동차 안 좋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전기차로 다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들이 이익 감소가 될 것이다.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익이 줄어들 것에서 우려를 하면서 빈축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변화하는 단계 속에서 지금의 과도기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차를 제가 좋게 봐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어제 뉴스에 이외에 돌아다녔습니다. 현대차에서 이 GMP 전기차 해외 생산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3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 GMP 공장, 조지아주 공장을 신산한다.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오면 얘기한다고. 바이든 뭐 하나 줘야 되니까.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거는 그냥 뉴스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공부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이 GMP라면 일렉트릭이잖아요. 앞에는요. GMP는 물론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전기차만 생산하는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GMP는 용어를 딴 데서도 써요. GMP? 어디서 쓰냐면. 군모님 팝스 아닙니까? GMP.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형님 또 이렇게 외면하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농담 할 때입니까? 오성식 기억 안 나십니까? 오성식 했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을 4년밖에 안 해서 이해하십시오. 제약바이오에서 GMP 쓰거든요. 맞아요. 제약바이오에서 GMP 쓰는데 그 맨 뒤에 있는 P가 프로시저입니다. 여기는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쪽은 공장으로 얘기하고 여기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에서는요. 앞에 C가 들어가 있는 CGMP가 미국의 FDA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CGMP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한 두 개가 세 개뿐이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CPI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자료가 좋아서 이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신차하고 렌탈. 그다음에는 게스. 왜 걱정을 많이 하는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게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 유가가 떨어질 수 있을 때예요. 이게 그런데 4월에 떨어졌을 때인데 이럴 때 5월에 다시 올라가면 얘가 반영되지 않으면 CPI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중고차. 중고차.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하우징. 그다음에 있는 게 어페럴 있고요. 트럭 있고.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이런 거.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코올리, 비버리지 입고, 그로스리 입고. 참 옥값은 안 오르는 것 같아. 그치? 옥값은 진짜 안 올라와. 고가권 그거, 장애들끼리 노는 그거 빼놓고는 일반적인 옥값은 진짜 안 오르는 것 같아. 고가 그거 빼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오르려고 그러면 망했습니다. 해가지고. 아, 그 체육관에서 엄청 세요. 그런 거. 네. 이걸 보시면, 이 항목을 여러분 보시면, 아, 지금 뭐는 안정화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안정화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안정화되려면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지표가 바뀌면 되겠구나. 이걸 좀 여러분들이 유추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올렸으니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햇살에 좀 그을리십시오. 장은 잊어버리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좋아지겠죠. 육조로 빠졌는데. 그래도 좋아진다고 보다 반등을 하겠죠. 상담소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